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9월 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의 의물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시대의 소망 301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고통과 괴로움을 딛고 일어나도록 도와주는가? 겸손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2. 한국 사람들은 겸손과 온유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대를 거치며 달라졌는가? 3. 우리 문화 속에서 겸손과 온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3.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 온유와 겸손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4. 오늘날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을 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5.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교회로서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대의 교회는 어떤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대의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